어.. 나면이 임장카드 먼저 인사하는거 쭉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났을때 헬로 쌤 하이 쌤 오케이 하이엔 헬로하이로 만났을때 인사할수있던 얘기구요 헤어질 때는 가봐요 굿바이 쌤 굿바이 쌤 굿바이 쌤 같은거죠 굿바이 쌤 오케이 그담에 굿바이 앤 오케이 그담에 이제 아침 인사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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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굿모닝 클래스 오케이 선생님이 자 그거를 자민이가 방금 공부하는거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듣고 따라하고 끝냈는데 몰랐던 문장은 한번 더 다시 돌아가서 해줘야 되겠죠 좋은 아침이에요 반 친구들 굿모닝 클래스 굿모닝 클래스 굿모닝 클래스 오케이 좋은 아침이에요 굿모닝 미스쿡 굿모닝 미스쿡 오케이 그담에 굿아프터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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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인사 굿이브닝 굿이브닝 오케이 밤에 잘자라고 할때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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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인사하는 표현을 쭉 살펴보았구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굿 아이고 잘못 눌렀다 굿 굿 오케이 그래서 아침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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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굿 굿 굿 굿 morning 이런 소리가 났는데요 ng ok 맞던틀리던 읽어볼까요 아침에 우리는 아침식사를 먹습니다 이거 i에요 대문자 i에요 in t 새롭이 아니 뭐야 한별이 다 했으면 기다리지 말고 시험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부를 때까지 패드하고 계세요 in the learning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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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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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e breakfast breakfast 밤에 잘자라고 인사할때 쓰는 말이죠. 나이트 쓰는 방법은 B레벨 23, 24 할때 I, G, H 가 I 소리나는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타이트 꽉 쬐는 할 때 타이트 그 다음에 손전등 같은거 보여주면서 라이트 이런거 배웠어. I, G, H 가 I 소리납니다. 나이트 그래서 나이 그흐트가 아니고 그흐 소리 안나고요. 또 나이트입니다. 나이트 어떤 틀리든 읽어볼까요? 시 시 바이 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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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glasses 사 insanlar 숨가 nie intensг 차 sleep last last night night she didn't sleep last night she didn't sleep sleep late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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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didn't sleep last night 오 지난번 보다 잘 아는데 들으면 되는거야 그 다음 긴거 만났을때 인사 hello 쓰는 방법은 템 뭐라고 에이 에이 음 a 는 a 에 아 어 인데요 이 에 하고 이 에 하고 같은 건가요 hello o가 o 됐네요 hello k 그래서 안녕잔 어떻게 지내니 Hello, John.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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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Are? You? How are you? Hello, John. How are you? Okay, 그다음, 저녁. 저녁, 뭐, 오후 아침 인사. 뭐였지? 아침 인사. 소리내서 말해줘. 아침 인사. Good morning. 오후 인사. Good afternoon. 저녁 인사. Good evening. 저녁은 뭐예요? Evening. 수는 방법.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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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쇼, 그의 공연은 월요일 저녁때 있어요. 그의 쇼은 뭔 já 알게 돼서 있어요. 3. High Grime 1. Hot 1. Hot 1. Hot 1. Hot 1. Hot 1. Hot 2. Hot 한jour일 час 네. His show is on Monday evening. His show is on OK 한 번 더 읽어볼까? 그 다음 계속해서 짧은 인사 만났을 때 하이 아이가 무슨 소리네요 아이가 아이 되죠 안녕 친구들아 안녕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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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애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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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OK 그들은 오후에 축구하는데요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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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suck suck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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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소리내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시험치고 배달하세요